아 제가 왼쪽 밀고 인사가 안 돼? 인사가 안 돼? 인사 안 돼? 인사 안 돼? 인사 안 돼? 나이스 나이스 다운 다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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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가 나 크게 둘게 하나 붙었다 하나 붙었다 하나 붙었다 둘 둘이 없나 하나 붙었다 하나 붙었다 오케이 번트만 주면 될 것 같아 akah 다 하나 붙었다 하나 붙은 킬 Trading 가 나 피했던 보자 1서로 가는 1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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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 1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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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섬 내가 들었어? 형 가라 조심히 안 날게 갈 수 있어 내가 잡을거야 아이 형 갈래? 가봐 늦게 있어? 천천히 해 천천히 1등이 멀긴 한데 7,8은 안보여 아직 거리 거리 좀면 돼 거리 좀면 돼 체력은 붙어줘 그냥 이거 작업을 놓은거야 뒤에 죽었다 7,8 고정 원투만 안주면 이겨 원투만 안주면 이겨 오케이 그냥 달리면 돼 이거 나이스 끝 나이스 끝 나이스 오오오 오오오 야야야야야야 나이스 나이스 오우 오우 진짜 타이밍 사락되겠어 멘탈 멘탈 섹탈 레이브 늘어나면 괜찮아 뒤에 다 붙어있어 뒤에 빠졌어 8등 다운 7등 거리 멀고 1등 다운 끝났어 싸우지 셀프 고정이야 이겼어 나이스 2등 1등 2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